박주연 그녀는 푸사과처럼 싱그러운 대학 1학년이었다. 끌어안으면 푸른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던 그녀. 안녕하세요 선배님. 스스럼없이 다가서며 웃던 그녀. 그녀의 미소는 상큼하고 눈이 부셨다. 선배님의 고민을 알아요. 내 고민을? 어떻게? 선배님의 고민을 내가 알아맞추면 점심 사세요? 점심을? 점심만으로 서운하시다면 커피도 한잔 사시고요. 커피까지? 사실은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학교 오는 길에 버스에서. 걱정이에요. 집에 돌아갈 버스포도 없으니 터벅터벅 걸어가야겠어요. 그렇게 스스럼없이 부딪혀온 그녀. 대신 선배님의 고민을 제가 덜어드릴게요. 내 고민이 대체 뭔데? 외로움. 외로움? 얼굴에 잔뜩 외롭다고 씌어있거든요. 그랬다. 그 무렵 그는 외로웠다. 그 지난 외로움의 이유까지도 제가 알아맞춰볼까요? 글쎄. 요약하자면 군대 간 사이에 애인이 달아났다. 그래서 외롭다. 그거 아니에요? 애인이 달아났다? 대물으며 그는 피식 웃고 말았다. 사실은 저도 외로워요. 불쑥 그의 팔을 붙잡으며 그녀가 덧붙였다. 대학 입학에서 미팅 몇 번 하고 팔짝거리는 사이에 애인이 달아나버렸거든요. 애인? 애인이 달아나버렸다고? 이렇게 이쁜 지연이를 두고? 나쁜 녀석이군. 나쁜 녀석이 아니에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조그맣게 줄어들었다. 우리 엄마거든요. 엄마? 엄마라는 말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엄마라는 애인이 달아나버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므로 우리 엄마는 나만 사랑했는데 이젠 아니에요. 슬픈 목소리로 그녀가 말을 이었다. 엄마에게 진짜 애인이 생겼거든요. 우리 엄마 재혼해요.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던 그녀. 주연아. 그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쩔쩔 메었다. 숙녀가 아무데서나 엉엉 울면 되겠니? 아무데서나 울면 어때요? 슬픈데. 참을 수 없이. 울지마. 내가 점심 사줄게. 선배님은 짐작도 못할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슬픈지. 알아. 안다고. 주연이 마음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위로하는 뜻에서 맛있는 점심 살게. 커피는요? 커피도. 버스표는요? 버스표? 지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집까지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알았어. 버스표도 줄게. 버스 태워서 집 앞까지 바르다 줄게. 정말이죠? 그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젖은 얼굴로 웃던 그녀.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했지? 점심을 함께 먹으며 그가 물었을 때 그녀는 싱긋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선배님을 보았을 때 첫눈에 내 운명의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운명의 사람? 무슨 의미지?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느낌 말이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예전에 본 듯한 사람. 타인처럼 느껴지지 않고 아주 가까이 느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묘한 떨림. 나지막한 그녀의 중얼거림이 그의 가슴을 열고 들어섰다. 선배님을 처음 보았을 때 난 알았어요. 선배님이 바로 내 운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선배님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복학생 문영세. 꽤 매력적이었어요. 머리 좋고 인정 많은 사람. 신사적이고 가금식은 멜랑콜리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 키 적당히 크고 옷맵시 괜찮은 남자. 특히 푸른 줄무늬 남방 셔츠가 잘 어울리는 남자.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 여유 있고 넉넉한 남자. 의리 있고 이해심 있는 남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애인이 없다는 것. 물론 군대 가기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는 여럿 있었지만 다들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고 음대의 여학생 하나가 꽤 적극적이었다가 군대 간 사이의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것. 자세히 연구했군. 그리고 꽤 정확하죠. 그래. 선배님을 연구하고 관찰하며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기회를 포착했죠. 학교 오는 길에 지갑을 잃어버린 것. 그건 다시 잡을 수 없는 저로의 기회였어요. 마음 따뜻한 선배님이 나를 집에까지 걸어가게 두지 않으리라는 계산. 그러나 오늘 선배님이 즐거운 표정이었다면 나는 과감히 그 기회를 내던져버렸을 거예요. 외로움을 아는 자만이 외로운 사람을 알아본다. 오늘 선배님은 외로운 표정이었어요. 외롭다는 건 가슴이 비어있다는 거죠. 가슴이 텅 빈 사람끼리는 쉽게 친해질 수 있고요. 그런데 정말이니? 뭐가요? 엄마의 재혼. 물론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울듯한 표정이 되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솟구칠 것만 같았다. 엄마랑 단둘이 사는 게 늘 외로웠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하였다. 식구들이 아주 많았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었죠. 식구 많은 친구들이 늘 부러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엄마가 재혼하면 식구가 늘게 되는데 더 외롭다는 생각이 드니 말이에요. 그만 일어나. 커피 마시러 가자. 아직 반도 못 먹었는데요? 네가 또 엉엉 울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우는 게 창피해요? 엉엉 소리 내서 우는 숙녀는 처음 봤거든. 그의 말에 그녀가 비죽 웃는다. 아무데서나 엉엉 소리 내서 우는 숙녀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선배님이 오늘 나에게 점심 사주고 커피까지 사주시려는 것도 다 눈물 때문인걸요. 선배님은 여자의 눈물에 약한 남자예요. 그렇죠? 비죽 웃는 그녀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비 오다 맑게 갠 하늘에 푸르른 같았다. 그녀와 함께 마시는 커피 향내는 진하고 그윽하였다.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그녀의 말을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맑고 싱그러웠으며 5월 하늘처럼 푸르고 아름다웠다. 정말 향기롭네요. 아끼듯 커피를 마시며 종달새처럼 그녀가 지적이었다. 외로운 사람끼리 마주앉아 마시는 커피는 향기로워요. 이건 바로 우리 인생의 향기예요. 그렇죠? 그렇군. 오늘이 나에게는 슬픈 날이었는데 선배님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나도 그래. 맑은 주연이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어. 다행이네요.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 마음이 편안해졌으니 그만 일어날까? 차값은 내가 낼게요. 지갑을 잃어버렸다면서? 비상금이 있어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지폐 한 장을 꺼내 보이며 그녀가 베시시 웃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버스비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그건 약속이에요. 선배님이 버스표 내주고 집 앞까지 데려다주길 했잖아요. 좋아.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녀와 함께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는 만원이었다. 버스가 기웃둥거릴 때마다 그녀는 그의 팔을 부여잡았다. 그녀에게서는 쉴 새 없이 라일락 향내가 건너왔다. 라일락 향기 한 줌과 함께 버스를 타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내내 종달새처럼 지저귀던 그녀는 버스 안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침울한 표정이었다. 꼭 다문 입 언저리에 진한 외로움이 배어있었다. 신입생 박주연 어깨에서 살랑거리는 생머리에 얼굴이 흰 그녀. 그것이 그가 알고 있는 전부였다. 이제는 아니다. 그녀에게는 진한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 엄마와 단 둘이 살아왔다는 것을 안다. 애인 같았던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었음을 안다. 그리하여 그녀가 더욱 외로워졌음을 안다. 다 왔어요. 그녀가 그의 팔을 부여잡으며 말하였다. 내리세요. 왠지 그녀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다. 그녀에게 팔을 붙잡힌 채 순순히 버스에서 내려선다. 우울해요. 버스 정류장에서 그의 팔을 부여잡은 채 그녀가 중얼거린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 아침 버스에서 잃어버린 게 지갑이 아니고 집인 것 같아요.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게 이렇게 쓸쓸한 것이로군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고 있다. 그녀에게 팔을 붙잡힌 채 그는 막막한 심정이 된다. 그녀가 안쓰럽다. 그녀를 위로해 주고 싶다. 그녀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장미 좋아하니? 꽃술에 장미를 가리키며 그가 묻는다. 싱싱해 보인다. 한 묶음 사줄까? 왜요? 눈물이 가득한 그녀의 눈이 다가온다. 선배님은 아무 여자한테나 장미를 사주시나요? 아니? 그는 천천히 고개를 내젖는다. 아무 여자한테나 장미를 사주지는 않아. 금방이라도 주연이가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아서 주연이에게 뭔가 사주고 싶은데 여긴 장미밖에 없으니까. 좋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다. 장미를 사주세요. 버스에서 내려 꽃수레를 바라볼 때마다 선배님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선배님에게 장미를 선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행복했어요. 젖은 눈으로 웃는 그녀를 위하여 그는 장미를 한 묶음 샀다. 장미는 아름답고 향기로웠다. 약속 하나 해주실래요? 집 앞에서 문득 그녀가 말하였다. 어떤? 이제부터는 아무 여자한테나 장미를 사주시면 안 돼요. 주연이에게만 사주세요. 약속하세요. 좋아. 그녀가 내미는 새끼손가락에 그는 서슴없이 약속하였다. 이제부터 장미는 주연이만을 위한 꽃이야. 됐니? 됐어요. 팔랑팔랑 손을 흔들며 그녀는 사라졌다. 그 약속을 그는 지키지 못하였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운명 속에 뛰어든 허소엽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서글픈 장미의 혼란이었다. 박주연 싱그러운 열아홉 살에 그녀를 만나 라일락 향기 같은 사랑을 하였다. 그가 있는 곳에는 그녀가, 그녀 곁에는 늘 그가 있었다. 박주연과 문영세 그들의 청춘은 오월 하늘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는 연극배우가 되기를 꿈꿨으나 그와 함께 있기 위하여 연극을 포기하였다. 우리들 인생이 어차피 연극 아닌가요? 내 인생의 연극에 충실할래요. 주연이라는 이름처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빙긋 웃으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던 그녀. 그녀의 해맑은 청춘은 송두리째 그의 것이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 모든 순수를 한 대 모아 빚어놓은 것 같던 그들의 사랑을 위하여 하늘과 나무들과 온갖 꽃들이 아낌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었다. 그녀는 졸업과 더불어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장미 한기 흩날리며 그의 신부가 되었다. 재혼한 그녀의 어머니가 미국 이민을 결정했기 때문에 서두른 결혼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위하여 서울 근교의 조그만 아파트 하나를 남겨두었다. 혼자 두고 떠나기 마음 아프다며 그녀의 어머니는 그의 손을 부여잡으며 수없이 당부하였다. 우리 주연이를 부탁하네. 외로운 아이야. 이젠 자네뿐이네. 걱정 마세요. 그는 수없이 다짐하였다. 이 세상의 모든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주연이에게 안겨주리라고. 그들은 행복하였다. 그들은 기쁘고 평안하였다. 그들의 저녁식탁은 아늑하고 풍요로웠다. 축복 속에 첫 딸 수란이가 태어났다. 소급 장난처럼 아기자기한 그들의 살림 위를 엉금엉금 기어다니며 재롱을 부리는 수란이를 위하여 그들은 철없는 부모 노릇을 열심히 해냈으며 수란이의 재롱과 울음소리 덕분에 더욱 생기찬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다. 그들은 행복하였다. 둘째 아란이가 태어나고 허소엽의 서글픈 운명이 그림자처럼 그들의 이마 위에 드리워지기 전까지 그들은 마음껏 생활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누렸다. 아파트 입구에서 그는 차의 속력을 늦추었다. 꽃집에 들러 장미를 사야 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늘 그랬었다. 아파트 입구에 들어설 때마다 그는 갈등과 혼란을 느끼곤 하였다. 장미를 사야 할 것 같은 초조함과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에게 장미를 사야 한다는 서글픔 사이에서 한동안 시달림을 당하였다. 아,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을 아내가 허소엽을 위해 비워준 아파트는 주인 없이 횡안이 비어있다. 10년 가까이 휠체어에 앉아 붓박이 가구처럼 거기 머물러 있던 허소엽이 죽고 없으므로 허소엽의 슬픈 눈이 거기 없으므로 이제 더 이상 장미의 혼란에 시달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는 꽃집 앞을 그대로 지나쳤다. 허소엽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는다. 허소엽은 아직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만 같다. 늪처럼 고여 있을 것만 같다. 기다림과 그리움에 지친 얼굴로 바짝 창문에 붙어 앉아 있을 것만 같다. 하나, 둘, 셋을 헤아리며 간절히 그를 기다리며 그리워하고 있을 것 같다. 허소엽은 죽고 없는데 아직도 그녀의 부재가 실감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저는 알아요. 허소엽의 목소리가 귀전에 울린다. 당신이 나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저는 알아요. 장미향기로 느껴요. 당신은 늘 장미향기와 함께 오시거든요. 창백한 얼굴에 꿈꾸는 듯한 두 눈의 기억으로 남은 허소엽의 모습이 떠오른다. 허소엽, 가엾은 여자.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장미향기인지 아니면 문영세 당신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것은 혼란이었다. 그들 모두의 혼란이었다. 장미의 혼란 속에서 그는 아내와의 소중한 약속을 깨뜨렸다. 그녀 이외에 다른 여자에게 장미를 선물하지 않겠다던 귀한 약속을 허소엽 때문에 지키지 못하였다. 괜찮아요.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내주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 세상의 장미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듯 행복이나 기쁨 같은 것들도 나만의 것은 아니죠. 나만의 장미를 갖고 싶다는 것 그건 어리석은 욕심이었어요. 불행도 슬픔도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향유했듯이 눈물과 고통도 외면하지 말아야 해요. 그의 손을 따스히 어루만지며 아내는 말하였다. 알아요. 당신 마음 알아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은 당신 마음 잘 알아요. 하지만 소엽씨를 외면해 버릴 수는 없어요. 당신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나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 소엽씨의 불행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운명이에요. 우리들의 서글픈 운명이에요. 당신도 나도 그리고 소엽씨도 비껴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고 소엽씨가 무작정 당신 차를 향하여 뛰어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정하게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아낌없이 행복과 행복과 풍요로움을 누렸듯이 고통과 비탄도 말없이 받아들여야 해요. 장미의 혼란이라고 당신은 말하지만 이건 혼란이 아니고 운명이에요. 당신과 나 그리고 소엽씨의 서글픈 운명 차분한 목소리로 아내는 허서엽의 불행과 절망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행복한 울타리 사이로 밀려들어온 허서엽의 비극을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지며 그를 위로하였다. 허서엽을 좁고 어두운 방으로 보낼 수는 없노라고 아내는 말하였다. 방 안에 들어서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방은 어두운 눕이였어요. 절망과 비탄이 채곡채곡 쌓인 방이었어요. 소엽씨를 그곳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그 방 안에 가득 고여있는 슬픔과 가난과 비탄 속으로 소엽씨를 보낼 수는 없었어요. 내가 왜 눈물을 쏟았는지 아세요? 방 안쪽에 놓인 바구니에 새하얀 아기 기저귀가 채곡채곡 접혀있었어요. 그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아기는 병원에서 죽었노라고. 주인 아주머니가 말하더군요. 바구니 안에는 장난감도 몇 개 들어있었는데 그걸 사모으기 위하여 소엽씨는 아마 며칠을 굶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소엽씨는 가난했어요. 그 혹독한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저귀를 새하얗게 빨아넣으며 아기에 대한 사랑을 다짐했어요. 그 슬픈 추억의 공간 속으로 소엽씨를 보낼 수는 없어요. 소엽씨는 보다 환하고 따스한 공간에서 살아야 해요. 그리하여 아내는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남겨준 조그만 아파트를 소엽을 위하여 내놓았다. 휠체어를 탄 소엽이가 불편없이 지낼 수 있도록 아파트를 정리하였다. 소엽이가 혼자 불편없이 지낼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아주머니를 두어 돕게 하였다. 아내는 헌신적이었다. 소엽이가 새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절망과 비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정성을 다하였다. 아파트로 옮겨진 소엽은 한동안 인형 같았다. 오두커니 창밖을 내다보며 앉아있었다.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린 듯한 표정이었다. 시간이 나는 대로 그는 아내와 함께 소엽의 아파트를 방문하였다. 아파트 입구의 꽃집에서 아내는 소엽을 위하여 장미를 샀으며 향기로운 과일과 빛깔이 고운 레이스 실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사곤 하였다. 안녕 소엽씨? 아내의 밝은 인사에도 소엽은 무표정하게 창밖을 향하여 앉아있었다. 온종일 그러고 있노라고 일하는 아주머니가 속삭여 주었다. 잘 먹지도 않으며 말도 하지 않으며 그저 오두커니 창밖만을 내다보고 있노라고. 그런 소엽을 위하여 아내는 진한 커피를 끓이고 잔잔한 음악을 틀기도 하고 레이스뜨기 시범을 보이기도 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릴케의 시를 읽어주기도 하였다. 내 울부지진들 천사의 열어서 누가 들어주랴. 서로 큰 천사가 있어 갑자기 나를 가슴에 껴안는다 해도 그 힘찬 존재 때문에 나는 사라지고 말리라. 왜냐하면 아름다움이란 우리 가까스로 견딜 수 있는 무서움의 시작에 불과하므로 우리가 아름다움을 그토록 찬미함은 파멸하리만큼 아름다움이 우리를 멸시하기 때문이다. 천사는 무서운 존재. 그리하여 나 스스로 억제하며 어두운 흐느낌 유혹하는 소리 삼키는 것이다. 아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자 누구란 말인가. 천사도 인간도 아니다. 영리한 짐승은 벌써 알고 있나니. 이미 알고 있는 세상 의지하고 우리 더 이상 편안할 수 없음을. 아마도 우리에겐 매일같이 보고 또 볼 비탈길 어느 한구로 나무만이 남아있으리라. 또한 어제 거닐었던 거리와 우리가 마음에 들어 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습관의 뒤틀린 성실함이 남아있으리라. 아내는 소엽을 위하여 수틀과 색실을 사다 주기도 하였다. 예쁘장한 손거울과 향기 좋은 화장품, 레이스가 고운 속옷들과 예쁜 무늬의 손수건과 머리핀을 사다 주기도 하였다. 머리가 많이 자랐어요. 그녀의 머리를 윤희하게 빗어주기도 하였으며 목욕탕 안으로 안고 들어가 머리를 감겨주기도 하고 목욕을 시켜주기도 하였다. 손톱과 발톱을 정갈하게 다듬어주고 연보농 매니큐어를 발라주기도 하였다. 소엽은 말이 없었다. 아내의 지극한 마음씀과 정성어린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웃음조차 내비치지 않았다. 당신 애쓰는 거 곁에서 보기에 딱해. 수란이와 아란이만으로도 벅찬데. 괜찮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소엽씨 절망만 하겠어요. 소엽씨의 무표정을 이해해요. 소엽씨는 조금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숨쉬고 최소한으로 먹고 그저 바라보다가 잠드는 것. 그것이 소엽씨의 삶이에요. 소엽씨가 안쓰러워요. 꿈도 희망도 없이 그저 우두커니 창방만 내다보는 소엽씨가 가엾어요. 그랬다. 소엽에게는 그 어느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장미향기도 빛깔 고운 레이스실도 릴케씨도 소용없었다. 그 가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어느 날 소엽은 한움큼의 수면제를 털어넣었다. 잠이 안온다며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하나씩 얻어 모아둔 것이었다. 빨리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므로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 얼마 후 일하는 아주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사장님이셔요? 네. 큰일 났어요. 빨리 좀 오셔야겠어요. 집사람에게 연락하셨습니까? 댁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외출 중이세요. 사장님이 좀 오셔야겠어요. 무슨 일입니까? 소엽이가 아침부터 내내 울고 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울기만 해요. 알았습니다. 곧 가죠. 송수하기를 내려놓고 그는 담배를 피워물었다. 담배 연기 속에 소엽의 창백한 모습이 떠올랐다. 한 여자의 서글픈 삶이 무겁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가 아닐 수도 있었다. 소엽이가 그를 향하여 뛰어들지 않을 수도 있었다. 왜 하필이면 그를 선택했는가? 그는 행복의 절정에 있었다. 사업은 순조로웠으며 지극히 사랑하는 아내가 둘째 딸을 순산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는 아들을 원하였지만 그 자신은 상관없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였고 이웃에 친절하였으며 모든 일에 진실하였다. 소엽의 서글픈 운명은 왜 하필이면 그를 향하여 부딪혀왔는가? 그는 왜 그 운명을 비껴가지 못하였는가? 허소엽의 슬픈 눈을 왜 외면하지 못하였는가? 그 무겁고 고달픈 짐을 왜 기꺼이 짊어지겠노라 맹세했는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그는 혼자 소엽의 눈물을 대하기가 두려웠다. 그녀의 슬픈 눈이 두려웠다. 아내와 함께 가리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아내는 부재중이었다. 무턱대고 아내의 귀가를 기다릴 수는 없었으므로 그는 책상 위를 대강 정리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낙엽이 휘날리고 있었다. 허소엽의 불행과는 상관없이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덤덤한 시간에 얼굴 앞에서 그는 심한 무력감을 느꼈다. 소엽을 위하여 그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순간 그는 기쁜 회의에 빠졌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이라는 아주머니가 현관에 나와 있다가 반색을 하였다. 그저 우는데 답답하고 막막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네요.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저러고 있으니... 들어갑시다. 먼저 들어가세요. 문 열려 있어요. 저는 슈퍼에 좀 들렀다 갈게요. 전복 싸다가 죽이라도 끓여주어야 할 것 같네요. 그러세요? 그는 엘리베이터를 지나쳐 천천히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문은 열려 있었다. 그리고 허소엽의 흐느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소엽의 방문을 노크하였다. 대답 대신 흐느낌이 계속되었다. 잠시 기다리던 그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소엽은 침대 위에 누운 채 울고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눈물로 얼룩이 져 있었다. 소엽 씨, 울지 말아요. 희망을 가져요 소엽 씨. 그는 천천히 소엽을 향하여 다가갔다. 슬픔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요. 아무리 슬프더라도 그 슬픔을 이겨내며 살아야 해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소리쳤다. 내 아기를 돌려주세요. 소엽 씨의 아기는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 비오는 저녁에. 내 방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를 데려다 주세요. 아기 장난감이랑 배네 쪼고리를 가져다 주세요. 조그맣고 귀여운 양말도 가져다 주세요. 소엽 씨. 그 앤 내 꿈이고 소망이었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이고 기쁨이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 애를 데려다 주세요. 그 애의 뽀얀 볼을 만져볼 수 있게 해주세요. 꼼지락거리는 손가락들을 만져보고 싶어요. 그 애가 방긋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 애를 끌어안고 싶어요. 그 애는 내 소중한 꿈이었어요. 단 하나밖에 없는 기쁨이었어요. 그는 손을 내밀어 소엽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녀의 눈물은 차가웠다. 얼룩진 그녀의 눈물은 그대로 어둡고 깊은 절망이었다. 누가 그녀의 절망을 매정하게 외면할 수 있으랴. 그는 그녀의 차가운 두 손을 부여잡았다. 소엽 씨, 아기는 죽었어요. 날개를 달고 자유로이 하늘을 날고 있을 거요. 아기가 보고 싶어요. 그만 잊어요. 그는 따스한 손길로 그녀의 젖은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외로움과 절망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맑고 서러운 영혼을 따스히 어루만졌다. 그녀의 울음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아기를 생각하면 외롭지 않았어요. 내게 가족이 생긴다는 게 기쁘고 행복했어요. 혼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좋았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좋은 엄마가 되리라고 수없이 다짐했어요. 아기를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나곤 했어요. 그녀의 슬픈 눈이 그를 응시하였다. 다시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혼자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없어요.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하나요? 어떤 꿈을 꾸어야 하나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요? 내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할 수 없는데... 그래도 죽음보다는 삶이 낫다고 하지 않아요. 저는 마음대로 죽을 수조차 없어요. 그것이 슬퍼요.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제 자신이 안타까워요.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물끄러미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맑고 슬펐다. 슬픔이 가득 고인 그녀의 눈은 아름다웠다. 그녀의 손이 다가왔다. 그녀의 찬 손이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기 시작하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장미향내가 났다. 그것은 달콤하고도 서러웠다. 그는 소협의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그녀의 찬 손은 그의 이마와 눈과 코와 입술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꽃잎을 스치듯이 그녀의 손길이 스쳤다. 그녀의 손끝에서 진한 장미향내가 났다. 그것은 응어리진 외로움의 향기였다. 그는 눈을 감아버렸다. 손길을 따라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슬픈 눈을 마주 보기가 힘겨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주 짧은 순간인 것 같았다. 아주 긴 시간이 흐른 것 같기도 하였다. 조인종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소협의 맑은 눈이 웃고 있었다. 그녀의 맑은 눈 속에 꿈이 되살아나 있었다. 문을 열기 위하여 일어서는 순간 그는 보았다. 소협의 창백한 얼굴과 꿈꾸는 듯한 두 눈을. 다음날 소협의 아파트에 다녀온 아내가 말하였다. 소협씨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소협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일하는 아주머니가 필요 없다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해보겠노라고 하더군요. 아직은 무리라고 했더니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그래서? 당분간 혼자 지내보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괜찮을까? 걱정이 되지만 소협씨가 고집을 부리니 어쩔 수 없잖아요. 시간 나는 대로 둘러봐야죠. 그 며칠 후 소협의 아파트에 다녀온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였다. 소협씨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오늘은 릴케의 시를 줄줄이 외더군요. 애를 써서는 안 된다. 노래소리 들릴 땐 언제나 오르페우스가 있나니. 그는 왔다가는 간다. 이따금 그가 수반에 장미꽃을 며칠이라도 더 살아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아니한가. 그리고는 이렇게 묻더군요. 릴케가 장미가시에 찔려 죽었다는 게 사실이냐고. 릴케는 백혈병으로 죽었다고 했더니 무척 실망하는 눈치였어요. 소협씨 저렇게 혼자 두어도 괜찮을까요? 걸어 나오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더니 창가에 소협씨가 앉아있었어요. 나를 향해 손을 흔들더군요. 꼭 깃발이 휘날리는 것 같았어요. 외롭다고 소리치는 깃발. 다음날 아내는 푸근한 털실 뭉치를 한아름 안고 갔다. 소협이가 뜨개질을 해보겠노라고 했다면서. 겨울이 오고 있었다. 한동안 그는 소협을 찾지 않았다. 아내가 함께 가자고 청하여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다. 소협의 찬 손이 두려웠다. 그리고 그녀의 슬픈 눈을 마주하기가 두려웠다. 소협은 화분처럼 또는 붓박이 가구처럼 살아가고 있노라고 아내가 전하였다. 비둘기색 털실로 뭔가를 열심히 뜨고 있어요. 햇살이 따스한 창가에 앉아 간간이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며 뜨개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요. 그래요. 소협 씨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늪처럼 고여있는 거라고요. 그가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송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아내일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당신? 아란 염아. 그렇지? 전혀 시절에도 당신 그랬잖아. 눈이 오면 눈이 쏟아진다고.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그의 귀천을 스친다. 여보세요? 누구? 말씀하세요 누구시죠? 가느다란 숨소리가 낯익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낯익다.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던 소협의 나직한 숨결이 떠오른다. 아, 소협 씨? 소협 씨죠? 네. 웬일이세요? 눈이 와서 첫눈이에요. 눈이 와서 첫눈이에요. 아주 푸짐하게 쏟아지네요. 네, 그래요. 소협의 슬픈 눈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녀의 찬손. 머뭇거리며 그녀가 말을 잇는다. 지금 누가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혼자 창밖을 내다보기가 너무 쓸쓸해요. 아란이 엄마를 보낼까요? 부인은 아침에 다녀가셨어요. 부인은 천사예요. 두툼한 겨울 스웨터를 사오셨어요. 아주 예쁜 빨강이에요. 지금 그것을 잊고 있는데 아무도 보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쓸쓸해요. 지금 오실 수 없느냐고 그녀가 물었다. 그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송수하기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것은 비켜갈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운명이었다. 오셨군요. 문을 열며 그녀가 웃었다. 빨간 스웨터는 창백한 그녀의 얼굴 때문에 더욱 선명해 보였다. 그의 손을 부여잡으며 그녀가 말았다. 기다렸어요. 날마다 창가에 붙어 앉아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는 차마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였다. 창밖에서는 첫눈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투명하리만치 희었다. 모르겠어요. 꿈꾸는 듯한 눈으로 그녀가 중얼거린다. 내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린 것이 희고 고운 첫눈이었는지, 장미 향내였는지, 아니면 당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들어오세요. 당신이 오셔서 기뻐요. 그녀의 찬 손이 그의 손을 부여잡고 천천히 어루만졌다. 당신의 손은 따스하고 부드러워요. 당신의 손을 어루만지고 있으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그녀의 눈이 다가왔다. 슬픈 눈. 그리고 꿈꾸는 듯한 그녀의 눈을 그는 차마 외면하고 돌아설 수가 없었다. 그녀의 손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섰다.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밝아진 목소리로 그녀가 말하였다. 휠체어도 마음대로 밀고 다닐 수 있어요. 음식을 준비할 수도 있고,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어요. 세수를 하고, 화장술을 바르고, 그리고 머리를 감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게 익숙해져서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요. 아, 물이 끓고 있네요. 가스레인지 쪽으로 휠체어를 밀고 가는 그녀의 모습이 눈물겨웠다. 창문을 통해서 당신이 눈 속을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찬물을 올려놓았어요. 추우시죠? 커피 좋아하시죠? 부인에게서 들었어요. 커피를 좋아하신다고. 커피 둘에, 프림 둘, 설탕은 안 넣으신다고요. 부인이 그러시더군요. 커피는 물이 잘 끓어야 맛있다고요. 그녀는 쉴 새 없이 짓거리고 있었다. 혼자라는 느낌이 그토록 혹독한 것일까. 그는 멀거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이 서서히 먹고 있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소협에게 빨간 스웨터를 선물하고 돌아선 아내는 지금쯤 집에 도착했을 것이다. 천천히 전화번호판을 누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장님 계신가요? 외출 중이십니다. 어디 가신다는 말씀 없으셨나요? 없으셨습니다. 송수하기를 내려놓으며 지금 아내도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 것이다. 아내가 바라보는 창밖에서도 서서히 눈이 먹고 있으리라. 멎어가는 눈발을 바라보며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커피 드세요. 한 손에 찻잔을 받쳐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휠체어 바퀴를 굴리면서 그녀가 다가왔다. 뭘 그리 바라보세요? 그냥 당신도 외로우신가요?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두 따님이 있으신데도 그래도 가끔씩은 외로우신가요? 외로움이란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하려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천천히 찻잔을 들어올렸다. 커피는 진하고 향기로웠다. 그가 커피를 마시는 것을 소유분 물구렘이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말했다. 행복해요. 혼잣말처럼 나직한 목소리로 그녀가 중얼거렸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차를 끓일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마음껏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할 수 없이 행복해요. 부인은 늘 이런 행복 속에 사시겠지요. 깊은 눈 속 같은 평화를 누리며 그녀의 중얼거림 속에서 그는 서둘러 커피를 마셨다. 그녀의 눈길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였다. 이대로 그리움의 눕 같은 그녀의 눈길 속에 갇혀버릴 수는 없으리라. 그녀의 눈 그녀의 험앙한 꿈속 깊이 침몰해 버릴 수는 없다. 커피 잘 마셨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만 가봐야겠어요. 벌써 가세요? 그녀의 눈이 슬픔으로 가득 차올랐다. 아니에요. 이렇게 빨리 가시면 안 돼요. 잠시만 더 제 곁에 있어주세요. 그녀의 눈이 다가왔다. 슬픈 눈 꿈꾸는 듯한 눈 기다림에 젖은 그녀의 눈이 다가왔다. 그의 가슴을 열고 그녀가 들어섰다. 그녀의 간절한 눈빛이 그물처럼 그를 휘감아 버렸다. 그는 돌아설 수가 없었다. 그녀의 눈을 참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간절한 소망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돌아설 수가 없었다. 잠시만 더 제 곁에 있어주세요. 그녀의 손이 다가왔다. 그녀의 희고 창백한 손 시리도록 찬 손이 그를 향하여 다가왔다. 흰 눈송이 같은 그녀의 손 장미 향내가 풍겨나는 그녀의 손 희고 찬 그녀의 손이 서서히 그를 향하여 다가왔다. 이대로 계세요. 그냥 이대로 제 곁에 계셔주세요. 그냥 앉아만 계세요. 말 한마디 안 하셔도 좋아요. 저를 바라보지 않으셔도 좋아요. 눈을 감고 그냥 이렇게 앉아만 계세요. 그녀의 손이 그의 이마에 닿았다. 그녀의 찬 손이 그의 이마를 어루만지기 시작하였다. 그의 눈 언저리와 그의 입술을 서서히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풍기는 장미 향내를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었다. 눈을 감고 그대로 두었다. 그녀가 하는 대로 내맡겨 두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별무더기 같은 그리움이 우수수 쏟아졌다. 그녀의 손끝에서 차고 흰 눈송이들이 우르르 쏟아졌다. 그녀의 손끝에서 기다림의 파편들이 유리 조각처럼 아프게 쏟아졌다. 눈을 감고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손길을 따라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을 그녀의 슬픈 눈 그녀의 눈 속에 잠긴 그리움 그녀의 서럽고 허망한 꿈과 아픈 기다림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문영세와 박주연과 허소엽의 서글픈 삼중주였다.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는 장미를 사야 하리라는 갈등과 함께 그녀를 방문하였고 그녀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애모하였다. 그가 돌아나올 때 그녀는 그림자처럼 창문에 붙어 앉아 그를 내려다보았다. 붓박이 가구처럼 벤자민 고무나무 한 그루처럼 그녀는 거기 그렇게 머물러 살았다.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무기나였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없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10년 세월을 꼬박 다 채우지 못하고 그녀는 죽어버렸다. 한 움큼의 수면제를 먹고 잠들듯이 평화롭게 그렇게 갔다. 그녀의 유품 속에는 아기 장난감 몇 개가 들어있었다. 앙증맞게 생긴 조그만 아기 신발도 있었다. 첫눈 오는 날 아내가 선물했다는 빨간 스웨터도 있었다. 비둘기색 털실도 뜨담한 아기 스웨터도 있었다.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조그만 아기 스웨터 하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녀는 갔다. 그 모든 것을 아내는 소중히 불에 태워 그녀의 재와 함께 강물에 뿌려주었다. 한 가지 태워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녀의 일기였다. 그녀의 10년 세월의 흔적이 담긴 일기는 꽤 두툼하였다. 그것은 아내의 화장대 서랍 속에 남아있다. 주인을 잃은 아파트는 어둠과 침묵 속에 잠겨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그는 순간 긴장하였다. 소엽의 찬 손이 그의 손을 부여잡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어둠 속에 그는 한동안 우두커니 서있었다. 아내는 여기 오지 않을 것이다. 아내는 소엽의 슬픈 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던가. 10년 가까이 헌신적으로 소엽을 보살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삶에 진저리를 치지 않았던가. 그녀의 모든 촉수는 오직 당신을 향해 뻗어있어요. 그녀의 삶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거예요. 아파트에 그녀가 갇혀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갇혀있는 거예요. 그녀의 슬픈 눈 속에 우리가 갇혀버릴 거라고요. 헉 벗어나고 싶어요. 이제 그만 헤어나고 싶어요. 그러나 아내는 끝까지 잘 참아주었다. 느닷없이 찾아온 그녀의 죽음까지도 잘 참고 견뎌 주었다.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고 아파트의 문을 잠그는 것까지 한마디 불평도 없이 마무리하였다. 이제 잊어요. 모두 잊어요. 우린 최선을 다했어요. 지친 목소리로 그를 위로하던 아내는 지금 가출 중이다. 그가 그러하듯이 아내 역시 허소엽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는 죽고 없는 허소엽의 존재로부터 훌훌 벗어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래서 떠났으리라. 허소엽으로부터 떠난 아내가 이 아파트를 찾아올 리 없는 것을. 그는 어두운 거실 한복판에 우드컨이 서있다가 그대로 돌아섰다. 불을 켜는 순간 우르르 달려들 허소엽의 모든 것이 두려웠다. 소리나게 아파트 문을 닫으며 그는 다짐하였다. 잊으리라. 그녀의 찬 손을 잊으리라. 그녀의 슬프고 꿈꾸는 듯한 두 눈을 잊으리라. 어둡고 깊은 눕속 같은 지난 세월을 잊으리라. 며칠 후 그는 아내의 편지를 받았다. 아란아빠 저는 지금 동해바다에 와있습니다. 봄바다는 겨울 바다처럼 시리지 않아 좋습니다. 당신은 저의 가출을 이해하시겠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당신만은 저의 심정을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아란아빠 아니 형세씨 한때는 제가 깍듯이 선배님이라고 불렀던 사람 흰 흰 종이 위에 그리움처럼 당신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늘 여유있고 넉넉하고 포근해 보이던 당신 푸른 줄무늬 남방 셔츠가 유난히 잘 어울리던 당신 당신은 제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에게는 운명의 사람입니다. 푸르른 대학시절 저는 하늘만 쳐다보아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에게 단 하나뿐인 가족이었던 어머니가 재혼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만을 사랑하고 저만을 위해 사시던 어머니가 선택한 새로운 생활은 저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지요. 푸르른 하늘만 보아도 슬그머니 눈물이 솟아오르던 시절 당신은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당신은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리대 앞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있던 나에게 신입생 생머리 생머리가 보기 좋군 인사를 던지며 복학생 다운 느긋한 걸음걸이로 제 곁을 스쳐 지날 때 제 가슴에서 후두둑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갔다는 것을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은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슬픔이나 고통이라도 견뎌낼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사라져가는 당신의 뒷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았습니다. 라일락 향기가 축복처럼 퍼져 흐를 무렵까지 저의 온 신경은 당신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당신을 알기 위하여 당신의 소식을 듣기 위하여 아침이면 자리에서 일어나 정성껏 세수를 하였고 옷을 골라 입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학교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르셨지요? 제가 늘 당신의 주위를 맴돌며 배회했다는 것을 그 시절의 열정이 그립습니다. 가슴 가득히 한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넘치던 그 시절의 열정이 눈물 겹도록 그립습니다. 그래요 사랑이란 참으로 소중한 열정입니다. 가슴에 커다란 창문이 열리고 그 창문을 통하여 눈부신 햇살이 아낌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기쁨으로 저는 당신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였으므로 소엽씨의 불행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소엽씨의 사랑이 당신을 향하여 열리고 뜨겁게 달아오르던 것까지도 저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했으므로 사랑은 기쁨이고 평화이면서 때로는 혼란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란이를 낳던 바로 그날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 저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손자를 원하셨으므로 덩달아 저도 아들 욕심에 부풀어 있었죠. 병원으로 출발하며 어머니께서 당신에게 연락하자고 연락하자고 하셨을 때 저는 고개를 내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아 그 기쁜 소식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안고 당신의 축가를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부질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렵니다. 당신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가렵니다. 그랬더라면 당신은 비오는 저녁 병원을 향하여 오던 길에 소엽씨를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평화를 깨뜨리며 어느 날 갑자기 불청객처럼 그녀가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왜 하필 당신을 선택했을까요? 불행을 나눌 대상으로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왜 그녀를 피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들의 운명은 왜 그렇게 얽혀야만 했을까요? 부질없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깨트리며 등장했던 그녀가 이제 우리 곁을 떠났는데 그런 물음들이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요? 그녀와 함께한 10년은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10년을 꼬박 다 채우지 못하고 그녀는 갔지만 저에게는 100년쯤이나 되는 듯 여겨집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정성을 다하여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그녀의 머리를 곧게 빗어주고 책을 읽어주고 목욕을 시키며 저는 늘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를 향한 눈길과 목소리와 표정을 늘 따스하고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서 당신의 그림자를 발견할 때마다 질투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이 그녀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못하였을 때도 저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썼습니다. 그 모든 일이 저에게는 힘겨웠습니다. 그녀의 슬픈 눈을 바라보며 부질없는 상상에 한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를 불편없이 보살피고 따스한 말을 건네면서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밉고 저주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깨트리며 살아가는 그녀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녀에 대한 미움으로 제 가슴은 늘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란아빠 그토록 미워했던 그녀가 잠들듯이 숨을 거두었을 때 솟구쳐 오르던 울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문득 그녀가 내 분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또 웬 까닭일까요? 저는 마치 자신의 죽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진정으로 타인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우리만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푸른 청춘의 날들을 휠체어에 묶어두고 장문에 붙어앉아 당신을 기다리던 그녀 그녀 그래요. 그녀가 기다릴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음을 열고 사랑을 퍼볼 대상도 당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연민으로 새삼스럽게 가슴이 저립니다. 비둘기색 털실로 수없이 아기 스웨트를 뜨다가 풀어버리던 그녀. 조그만 아기 스웨트 하나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그녀. 그녀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린 사람은 당신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기다렸던 것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보내고 나서 깨달았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랑이나 미움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인가를 아란아빠 당신은 영원히 소엽씨를 잊지 못할 거예요. 저 역시 소엽씨에 대한 기억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소엽씨가 각오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나 사이에 소엽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한없이 무기력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소엽씨와 함께 사랑하지 않으렵니다. 당신을 끌어안으려 소엽씨의 영혼을 함께 끌어안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자유로이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소엽씨가 온전한 자신을 열망했듯이 저도 온전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소엽씨에게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면 더욱 당신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함으로 떠난다는 말이 변명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 없이 혼자가 되어보렵니다. 이런 제 심정을 당신은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수란이와 아란이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그는 아내와 헤어졌다. 헤어짐의 이유는 간단하였다. 사랑하지만 너무 지쳤으므로 모든 것이 허망하고 또 허망했으므로 네 이렇게 나팔 수선화 세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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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